공별, 우리 땡땡이쥐자. 공태광, 미안해.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너 걱정했냐? 당연하지. 한 명쯤은 있어도 되지 않냐? 네 진짜 이름 불러줄 사람. 내가 하면 안 돼? 가자. 내가 혼자 있을 때 시간 빨리 가는 법 알려줄까? 나한테 시간 빨리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. 뭔데? 너랑 있을 때. 공태광. 어? 나는 잘 모르겠어. 그런 건 나한테 아무것도 없지. 그댈 다시 볼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왔어 이렇게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이젠 그대가 내게 올 순 없네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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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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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